섬진강과 지리산의 품안에 털을 잡은 전남 구례군 이 지역 역시 한국전쟁 때보다 여순사건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산수 열매를 따다 가난한 산림을 보태던 이곳 산동면은 일명 과부촌이라는 슬픈 이름이 붙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배어나는 곳이다 이곳 산골 사람들의 가슴에는 피 맺힌 한을 다독여온 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 한 곡이 전해지고 있다 난 시집어갖고 그 노래를 시집어 들으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게 죽었는디 이쁘고 똑똑하고 죽이고 아깝기 아깝다 그러고 죽였는데 산사람 뭐라게 죽은데 델로 나가면서 죽으러 나가면서 군인들이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노래를 들었대요 잡히더라고 재피갈 적에 노래가 나왔을 것이지 네 재피갈 때 죽은 무덤에 가서 노래가 나왔다고 참샘이 돼서 죽었거든 갈길마다 눈물 지면 꽃처럼 떨어져서 노고단 골작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아픔 한둘 없는 생이 어디 있을까 여순사건으로 오빠를 잃었다는 홍순예씨도 끝내 노래를 맺지 못했다 세월의 아픔이 묻어나는 눈물을 뒤로하고 산동의 가를 지었다는 백부전의 생가를 찾았다 그때 당시 그니까 우리 아버지 형님 바로 위혜 형님 중 큰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또 고모님의 있던 부전 우리 고모님하고 같이 끌려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그래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나까지는 죽어도 좋으니까 막내 오빠만은 하나 살려다고 애원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천사꾼 살림을 자랑하던 부귀 영화는 꾸민 듯 자취를 감추고 예털을 지키며 근근히 살림을 이어오던 조카며느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주었다 여기가 저희 할머니 시할머니이시고요 이분이 제일 막두인 고모인데 산동의 가를 부르신 고모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큰 따님이시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 반란 때 돌아가신 둘째 시아버님이고 저희 또 반란 때 고문을 당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진영으로 끌려간 소식이 끊겨버린 큰오빠와의 마지막 기념사진입니다 경찰에 모어진 고문 끝에 총살당한 둘째 오빠 백남수 전쟁이 일어나자 북녘당의 발길이 묶여버린 언니 백순이랑 자신을 대신해 죽은 여동생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해 살다간 막내 오빠 백남도 그리고 본명이 백순이로 알려진 천석군 집안의 곱기고운 막내딸 부정 이들의 얼굴 하나하나에는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자신의 슬픈 처지를 노려하며 죽어간 딸을 가슴에 묻은 채 모진 생을 이어가야 했던 어머니는 질긴 이승의 끈을 놓는 순간까지 막내딸 부전의 이름을 애타게 불렸다고 한다 저희 큰딸이 있었는데 영미가 있었는데 개를 보고 치매가 오셨을 때는 부전하 부전하고 항상 부르셨어요 그 안에는 개 이름을 부르셨는데 치매가 오실 그물에게 돌아가실 때는 부전하 부전하고 항상 부르셨어요 그 할머니 막내딸 그때 발란스 사건 때 돌아가신 고모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백부전 일가의 비극은 당시 이곳 구례군 일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참상이었다 큰 산 아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낮과 밤이 다른 해방구가 되어 유례없는 사력의 아픔을 견뎌야 했던 땅 구례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소리내어 아픔을 얘기하지 못했다 내 아버지 내 효력을 잃은 슬픔보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무서워 반세기를 아프게 침캐온 사람들 고통은 그만큼 참혹했던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박찬경 씨 조사 나온 사람들을 따라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마지막 빈 모습 무심한 세월의 풍성에도 상생한 아픔으로 되살아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신상 구명을 위해 그가 발벗고 나섰다 여순 사건 당시의 양민 학살 역시 제주도와 거창의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상태다 청상의 나이로 홀로 되신 늙은 어머니 귀민머리 풀어주며 평생을 기약하던 남편을 비명에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멍든 가슴에는 아직도 삭혀내지 못한 아픔이 그대로 묻어난다 여순 사건을 일으킨 주력부대의 마지막 거점지였던 구례지역에서는 빨치산이 완전 진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부역자 삭출이 계속됐다 그해 11월 18일 단 하루 동안에 구례경찰서에서 총살된 민간인 수만 해도 72명 시체는 다음 날 공성산 기슬기에 묻혔다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유족과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구례군 전 지역에서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놓은 진압군에 끌려가 부인하면 맞아 죽고 시인하면 총살당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모진 겨울을 보내야 했다 산으로 들어간 유격대와 이들을 소통하기 위한 토벌대와의 싸움에 무고한 민초들의 처절한 삶이 있었던 것이다 금방 문지방 위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같이 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국기나노쇼 이럴 때에 상대방이 어느 편인가 누군가를 가무에 의해서 판명해가지고 국군이라고 생각이 되면 태극기 산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공기를 내야 되는데 낮과 밤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산 아래 사람들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산동에 가였다 19초녀가 경찰에 끌려가며 불렀다는 이 노래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치리산 아래 사람들의 상처를 말없이 타독여 왔다 노고단 골짜기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원원의 넋은 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로 기억되고 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산동에가 주인공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19살에 나이도 19살에 개론도 못 해가고 노래에 나오듯이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죽어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어둘래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신도 좋아 열아홉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비 우는 곳에 나는 간다 노고단 황사 종소리야 너만은 너만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산동에 가의 그 노랫말이라든가 곡조에서 할 수 있듯이 당신의 지리산을 무대로 해가지고 좌우의 대결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구례주기 주변의 주민들은 그 터벌군이라든가 또 빨시산들에 의해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당시에 주민들 경우에는 그 이중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그 형제들의 죽음이라든가 또 빨시산에 끌려가는 문제라든가 진압군에 의한 무고한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산동의 가악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호 효성 다 못하네 갈길 막아 눈물 치며 꽃처럼 떨어져서 노고난 골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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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